너 힘든 건 알겠는데 억지 부리는 건 여기까지만 해 웃어? 일어나 이 새끼야 죽여버릴 테니까 많은 짓이요 동일아 돌았다고 니까지 돌았나 일어나 인마 사람도 이래 많이 보는데 여기서 내 직위를 낳고 그것도 검사님께서 그래 해봐라 직위 봐라 이 씨 이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강연 어딜 가 이리로 와 이 새끼야 동수 동수가 니가 깜패가 인마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동석이가 진짜 열 받았는가 보다 동석이가 진짜 열 받았는가 보다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가 보다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가 보다 자가 그러게 니는 왜 동석이 무시하고 형 대접 안 해 주노 어? 왜 아직도 형 소리 안 하고 강동석이라고 부르냐고 입마이게 문져나 어? 빨리 집에 가자 아아 아 아 감사합니다.